한국전통 치매본가 최한의원 성길 한약박사가 성심성의를 다해 진료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TV생활백과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분을 뵈러 왔습니다 우리 한방업계에서 강력히 자랑하고 계시고 또 추천하시는 한약박사님도 있습니다 근치 난치 불치 이분을 만나게 되면 그런 난해한 병들이 다 해피하게 정말 편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치매본가가 되시죠 최선길 박사님 우리 최한의원 운영하고 계시는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워낙 우리 박사님하고 이런 상담 프로 하는 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과 또는 주변에서 꼭 좀 다뤄야 될 질병 중에 한 가지인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다루고 있지만 특히나 우리 최선길 박사님을 통해서 꼭 듣고 싶다라는 병이 바로 이전 시간에는 저희가 당뇨를 다뤄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간은 고혈압을 조금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혈압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혈압에 관한 유형이나 치료법들 또 먹어야 될 음식과 또 금해야 될 음식들을 한번 최 박사님을 통해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압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혈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혈압이 높다 이 말은 기계적인 수치를 정해놓고 정해놓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고혈압이다 또 조금 떨어지면 뭐 저혈압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혈압의 측정이나 그 보는 관점, 측도가 양 한 방이 좀 틀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로 봐서는 이 혈압은 뭐 정상인데 기계 검사로서는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혈압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정도는 뭐 저혈압이라고 할 수 없는데 하는데도 그게 또 저혈압으로 체크가 돼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좀 쉽게 풀어 한다면 기계적인 치수 자체는 어떻게 보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단정을 지울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진료하는 과정에서는 그걸 참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봐서 그 명점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 혈압 중에는 고혈압자가 본태성 고혈압자가 있습니다 본태성 고혈압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족보가 그렇다는 말이거든요 족보라 그런 거는 집안에서 내려온 DNA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있는 집안에는 쭉 혈압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좋은 거는 잘 안 전해져도 나쁜 거는 기가 차게 또 전해지거든요 그게 조금 요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본태성이라는 것은 그 원래 가지고 나온 혈압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치수를 제어 가지고 높다는 것을 인정을 못합니다 그런 것을 전부 쓸어 모아서 기계에 측정을 해 가지고 고혈압이다 제혈압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육계에 있을 때 교감하는 친구 부인이 본태성 고혈압자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체 검사할 때 가족들도 같이 해 가지고 그때 검사하는 친구도 역시 우리 친구였어요 그런데 혈압에 있다고 혈압약을 먹었죠 큰일 나겠다며 주었는데 이틀 아침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만저만 하고 오늘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출근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기로 전에 부인은 본태성 고혈압인데 잘못 짚었다 자기 혈압이 있는 것인데 그걸 강제로 떨어뜨려 버리면 최대한 힘을 못 써요 이렇게 되면은 못 일어나는 거죠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하겠군요 그럼요 이래서 저는 혈압 올리는 약을 만들어 갔습니다 둘이 가서 혈압을 빨리 올리는 열을 끌어올리는 약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만약을 위해서 도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뜨거운 물을 끓는 데다가 그걸 조금 넣었다가 잠시 이제 저에서 이거 시꺼들랑 자세여 하고 드리고는 친구 서재일에 가 있는데 술상을 딱 봐가지고 왔다고 그새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사이가 이런데 이제 그 떨어진 혈압이 정상으로 올라오니까 뭐 툴툴 털고 일어난 거죠 뭐 그러고는 뭐 리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분 전체 분포 중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집안 내로부터 내려온 이런 본택성 고혈압 환자의 퍼센테이지는 전체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글쎄요 그걸 통계 수치가 나와 있거나 이 한방은 통계 수치 내는 것이 좀 애매하거든요 뭐 줄은 양방 그 통계 수치가 중요한데 그쪽 쪽은 아직 접근을 못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볼 때 가정내력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맥을 보고 우리는 주는 맥 보는 거니까 맥을 보아서 이제 강함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오히려 더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와 닿을 수 있겠네요. 그럼 고혈압의 유형 유형은 어떤 형태가 있고 몇 가지 정도가 있는지 보통 이제 우리 한방에서 정한 것은 한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다섯 가지 유형 정도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칼로 뭐 저 뭐 뭐 저 뭐 배듯이 이렇게 딱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어떤 거는 두 개 세 개가 겹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다섯 개가 다 겹쳐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건 꼭 그렇게는 말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방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생활환경이나 먹는 음식이나 또 뭐 여러 가지 하는 직장 다 틀리잖아요. 이러니까 외부에서 받는 압력 뭐 이런 것도 그중에는 스트레스 그래서 제일 심하겠죠. 이런 걸 감안할 때는 꼭 꼬집어서 이거다 라고는 말을 못해도 대충 이제 제일 많이 흐르는 쪽에 그 또락물보다 크게 많이 흘러가는 건 광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광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또락물을 그 또락물 없이는 또 광물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해서 이걸 그 겹쳐서 대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풍성고혈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풍이라는 것은 바람풍자인데 주로 바람이라는 것은 외기에 의해서 오는 거거든요. 찬바람, 겨울이면 찬바람 불고 여름에는 더운 바람 불고 이런 식인데 그러한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혈압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은 감기가 들었다. 그러면 감기가 들을 때는 이제 풍안풍열 이런 감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감기가 체내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또 아군, 적군이 사오거든요. 그래 되면 열이 덜 끓게 되죠. 그리고 머리가 이제 붉덩어리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얼음을 입마에 얹고 또 뭐 혈압을 내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방에서는 혈압을 그런 그 풍성고혈압이든가 이런 것은 내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얼음 찜질이나 하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거 뭐 간단한 일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침 하나만 딱 넣고 뺨과 동시에 혈압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성고혈압 환자가 만약에 오시면 침 하나만 넣으면 바로? 예. 정상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듣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얘기를 못하고 한방이 이렇다든가 또는 뭐 조금 뭐 속단 말로 침쟁이가 그렇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화성고혈압이라는 게 화자는 불화자거든요. 불처럼 뜨거운 그런 고혈압인데 주로 이런 혈압은 간에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간의 영양의 공급이 덜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간이 저장하는 피를 말합니다. 피. 이런 것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 끓이는 거와 똑같거든요. 냄비에 물을 한 냄비에 넣어놨을 때는 물이 슬슬 끓습니다. 그런데 그게 달아서 밑바닥에 물이 있을 때는 보글보글 끓거든요. 이게 이제 겁나는 거거든요. 차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풍성 고혈압을 해가지고 주로 심한 울화증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거. 그것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칠적 뇌우리를 해가지고 감정상의 문제거든요. 좋았다. 희로야락 전부 이런 겁니다. 슬펐다가 웃었다가 이런 일들이 너무 과도하게 넘치면 그 혈압으로 변해서 올라갑니다. 그것이 화성 고혈압 속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세 번째는요. 예 허성 고혈압인데. 허성 고혈압. 허증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쇄악해지면은. 이제 그 혈압이 점점점점 떨어져서 조혈압이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조혈압이 이게 한 개를 넘어서 버리면 바닥을 치고 올라오거든요. 거꾸로. 그럼요. 네. 이게 이제 뭐 어떤 거 같냐면은 치차파퀴 같은 것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다가. 그때 보면 반드시 거기에 구리스를 바릅니다. 그러면은. 치차파퀴가 돌아가기는 돌아가되 그 마주치는 거는 구리스끼리 마주치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쓰다보면 구리스가 열도 나고 또 마모도 되고 닳고 이러다 보면 구리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쇠붙이와 쇠붙이자만 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이래 될 때는 열이 생깁니다. 그런 원리처럼. 네. 빨리 마모도 되고 열도 생기고. 이런 것이 그 허증성 고혈압이다. 허증성 고혈압.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 습담성이라는 것인데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습담성 고혈압. 예. 이게 주로 이제 소화기 문제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 아마. 그 미국에 사시는 우리 동포분들이. 대부분이. 고혈압은 아마 이쪽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할 이야기 하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습과 담이 체계해지게 되면은. 이놈은 당기면서 막아버리거든요. 목에서 칼이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칼이 박고 나면 시원하거든요. 네. 그 가래가 이제 목을 막은 거야. 네. 그러면 가래는 왜 생기느냐. 이 보면 이제 양방에서는 아니 여기 이제 그 가래 이제 빼내는 기계 장치가 있잖아요. 그래 갖고 뽑습니다. 뽑는데 끌림없이 올라오는 것은 막지를 못 하거든. 막는 기술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방에서는 이거 간단하게 막아지거든요. 뭐 침으로도 하고 약으로도 하고 그렇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치료를 합니다. 해버리면은 습담이 없어지는데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몸이 좀 비대하다던가 많이 부어있다던가. 네. 이제 비대하다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정말로 살이 많이 찐 사람. 네. 또 한 사람은 부어있는 사람. 실제로 살이 쪄서. 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면은 부어서 비대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다니. 그럼요. 부어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이제 습담형 고혈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열성 고혈압인데 의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 나쁜 피라든가 이런 피들이 엉켜가지고 또는 피의 농도가 진해져가지고. 그리고 돌다가 이제 그 혈관에 혈관 벽에다가 이 피딱지가 들러붙습니다. 아하. 그리고 붓게 되면 자연적으로 혈관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좁아진다는 것은 압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 수도꼭지 같은 걸 물을 그냥 틀어놓으면 앞에 주르륵 흐릅니다. 저리 멀리 좀 보내려면은 수도 그 파이프를 조금 이래 옹쳐지면은. 구멍을 적게 하면은 자기가 조절해서 멀리 보낼 수가 있거든요. 압이 생겨서. 그럼요. 좁아지니까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그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습담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고혈압은 습담을 제거시키면 없어지는 거고. 네. 어혈에 끼워가지고 오는 고혈압은 어혈을 제거시키면은. 고혈압이 없어지는 겁니다. 야 그 거기에 맞는 원인을 그렇습니다. 발견해서 거기에 맞게끔 치료를 하시는군요. 그럼요. 이제 보통 환자들 오시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뭐 혈압력을 평생 먹으러 하는데요. 대부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평생. 그건 이제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쪽쪽의 지식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인식을 잘 못했거나 그런 상황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변증론치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증상이 있느냐.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은 어떤 상태는 어떤 약을 쓴다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일 때문에 이제 약은 아주 선명할 정도로 분류가 잘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침은 조금 그래도 두리뭉술이 한 편입니다. 잘 듣고요. 또 뜸도 잘 듣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셨던 혈압의 형태도 풍성, 화성, 허성, 습관성, 습담성, 어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고혈압 환자가 이 다섯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도 있고 한 가지 있는 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허증성 그 고혈압인 사람이 보면은. 몸이 허약하고 피가 부족하니까. 네. 자연적 피는 실계천에 물 흐르듯이 쫄쫄쫄쫄 흘러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담이 보면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네. 황토물이 막 내려가는데 그 돌이 바위도 떠들어 가는데 거기 이끼 끼일 사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물이 잔잔하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실계천에는 그 깔려있는 자갈들 보면 전부 이끼투성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그 말은 피가 어느 정도 확 확 진해 당기면은 끼일 게 없습니다. 이러니까 몸이 허약하다는 것은 결국 피가 부족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 많이 끼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데다가 어혈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어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겹치기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진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나는 뭐 고기를 이틀만 안 먹으면 눈이 컴컴해서 일을 못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희 집 식구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뭐 또 돼지고기 몇 건 사와서 삶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꼭 뒤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안 나오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채식동물이거든요. 육식동물이 아니고. 말하자면 소를 빨리 키워서 수입을 좀 보겠다고 소에게 육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후유증이 광우병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는 수만 년을 두고 채식만 해온 체질입니다. 여기도 오 얘네 갈비 맛 좋아. 정신없이 먹어야 됩니다. 원래 불고기는 구우는 맛 있습니다. 냄새도 좋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입맛에 따라가다 보니까 동물적으로 변해 버리거든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음식들이 위장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육고기를 저장해 가지고 배살을 시킬 수 있는 그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풀 뜯어 먹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그 시설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독한 게스가 나오고 하니까 직장암, 대장암은 101프로. 그러니까 뭐 말씀 내용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너무 과유불급하다 보면 그런 암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군요. 그건 거의 육고기에서 온다고 봐야 됩니다. 101프로입니다. 육고기에서 오는 게. 그러면 직장암, 대장암 오는 게 20대에 걸리거든요. 이건 입맛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서 그냥 된장끼 먹고 나물붙이 먹고 먹으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뭐 암 걸릴 이유 자체가 없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혈압의 유형이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치료 방법도 다 형태나. 치료 방법도 물론 변증 논치라고 했으니까. 어떤 종류의 혈압이냐.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해서 내리면 그게 완회가 됩니다. 완회되면 그건 내려앉겠죠, 혈압이. 아무래도 본태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변이 위험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혈관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는 장치가 잘 되어 있죠. 견디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계를 더 넘어섰을 때는 좀 무리가 오겠죠. 이런 것을 처방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내가 여기서 이 시간에 설명한다 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그걸 지어먹고 또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 쪽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찾아서 보시면 그런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면 좋습니다. 보통 중풍 예방이라든가 혈압은 중풍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주별, 내일혈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는 주로 뜸을 많이 뜹니다. 그런데 혹시 한의원이나 가시는 분이 있으면 중풍 예방 뜸 자리를 알려달라고 하면 거기 다 합니다. 상식적이니까. 보면 이제 족삼리하고 절골이라고 있습니다. 현종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는 이제 뜸을 크게 뜰 필요가 없어요. 한 쌀알 한 3분의 1 정도. 아이고 작네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따끔하면 막 끝납니다. 뜨거운 감이 한 2초, 3초 정도만 해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그걸 뭐 달달 만하게 해가지고 미련하게 떠가지고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럼 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게 떠도 그 뜸의 작용이 충분히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뜨면은 이제 또 그 이런 전문사장에 보면은 족삼리 같은 혈에는 떴을 때에 그 물이 계속 흐르도록 해라. 그래서 물이 흐르게 하려면은 한 서너 번 뭐 이렇게 떠 놓고 거기다가 반창고를 딱 붙여가지고 공기를 안 통하게 하면은 농이 생겨나옵니다. 그럼 농이 나오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풍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잘 듣습니다. 물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족삼리 같은 경우는 뜸을 뜨면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부위에다가 침도 넣으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침도 넣으세요. 그러니까 내내 침 자리가 뜸 자리니까요. 그래서 꾸준히 뜨시면은 안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건강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강뜸도 외만한 한의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혈자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집에서 뜯어도 됩니다. 하면은 흉터는 남지만은 그 흉터는 건강하고 비례했을 때에 상세하고 안 남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많은 시청자 분들께서 정말 궁금하신 사항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전문의식의 건강의식 정보도 필요하지만 정말 고혈압 하면은 평생 그냥 완치할 수 없는 약 먹고 그냥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고민스러운 병이라고 다 알고 계시는데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 우리 최성길 한의학 박사님 만나면은 이게 완치가 가능하느냐 사실 너무 오문 질문인가요? 그걸 가장 듣고 싶어하시는 거예요. 정말 고혈압 환자가 박사님을 만나면 완치할 수 있는지 뭐 근치과도 좋습니다. 가능합니까? 거의 근치는 뭐 가능한 겁니다. 그 이제 무리시면 고기 있다고 이제 그 병이 있으면 또 치료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고혈압 같은 것은 우리가 인류가 그 이 땅에 그 생성되면서 태어나면서 가져 나온 하나의 질병입니다. 가장 오래된 질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먹었던 혈압 약을 어느 순간에 혈압 약을 안 먹고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네. 이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신체적인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들고 뛴다든가. 또 왜 저 뭐 그 자동차에 시동 걸어놓고 깜빡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이 2층인데 2층까지 헐레벌떡이죠. 헐레벌떡. 예. 떡 중에 제일 바쁜 떡이지. 네. 그 떡을 먹으려고 이제 헐레벌떡을 해서 갔다 내려오면은 심장이 벌렁 걸어서 터져버립니다. 아 그거 조심. 이런 거 조심.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하는 사람. 중량 운동하는 사람들. 조금 더 들어 봤으면 하고. 아 조금 무리해서. 네. 나이 든 사람들이 평소 자기 더듬 만큼 들면 들겠는데 또 밖으로 하나 더 찡궁한단 말이에요. 밖으로 하나 더 깨어가지고 들기는 들어 올리는가 모르지만 뒤끝이 안 좋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잠자리도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잠자리라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건지 짐작하실 거라고 봅니다. 요런 것을 주의를 해 주시면은 그런 갑작스런 질병들은 머리가 터진다든가 풍이 온다든가 하는 것들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고혈압에 관한 얘기를 뭐 시중에 보면 고혈압 얘기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로 혈압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최선길 한약 박사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부분들은 아까 우리 답을 내셨죠. 근치는 쉽고 완치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열려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최한의원 이전한 주소 나와 있고요. 아주 쾌적합니다. 넓고 좋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을 뵈려면은 미리 좀 예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그리고 전화 한번 하시면 방금 오늘 말씀하셨던 고혈압에서도 여러 형태의 유형이 있는 것처럼 맞는 스타일로 맞는 바른 진단을 통해서 바른 침과 바른 약을 처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여튼 오늘 박사님 오늘 고혈압 얘기를 정말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1 2분 남았는데 혈압. 고혈압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좀 짧은 팁이 있으시다면. 예 그러면 이제 음식이 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시간이 2분밖에 없습니다. 미나리라든가 시금치 같은 거 마늘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 그다음에 해파리 그다음에 죽순 꿀 이런 종류들이 먹으면 좋습니다. 요거는 좋은 음식이고. 그렇죠 나쁜 음식으로 봐서는 이제. 술 고추 그다음에 동물 내장. 아주 차도 이제 진한 차 고구마. 뭐 이 커피. 이런 그 동물 기름 같은 거. 이런 것은 좀 달걀 노른자 같은 거 이런 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추도 안 좋습니까? 고추도 그 열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런 건 좀 피해 주는 것이 이 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본인께서 혈압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거나 또는 주위에 가족분들이나 또는 부모님들 주위에 혈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최선길 한약 박사님.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추천하시는 분 되십니다. 오늘 너무 건강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또 더 유익한 정보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시청자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한의원에서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통 치매본가 최한의원 중풍 갑상선 당뇨 요통 겸비통 심장병 안면마비 부인병 소화병 등 다른 진료기관에서 효과를 못 보신 분 난치병 부치병으로 치료를 포기하신 분 병명을 모르고 몸이 늘 아프신 분 50년 이상 한의학에 몸 담아온 최선길 한의학 박사가 성심성의를 다해 진료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